자 저번에 개발렸던 햄릿 햄릿인데 자 오늘은 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도 저번에 몇번 죽으면서 얼쭉 내용 알았고 이제 어떻게 해야될지 감은 잡히죠 그러면 햄릿 햄릿해서 캐릭터를 굳이 뭐 바꿀 필요 없죠 굳이 바꿀 필요 없고 바로 갑시다 이거는 아 근데 혹시 햄릿 소식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 버그 고쳐졌는지 그거는 궁금해가지고 버그 고쳐졌을라나? 아 참 이거는 백그라운드 끄는게 낫죠? 이게 좀 더 깔끔하지? 그 특히 중요한게 거래버그 있잖아요 다음날 다음날이든 이틀날이든 그 다시 거래해주는거 그거 없으면 확실히 치명적이야 유사림님들 들어가세요 아 시끄러워 왜 왜 왜 왜 소리 왜이래 잠깐만요 이건 또 무슨 버그야 시작하자마자 아 시작하자마자 버그를 걸려버리네? 다시 갈게요 오케이 자 일단은 보자 바로 앞이 동굴이네요 동굴에 트레저헌터 할만한 데도 있고 장가지가 필요한데 저장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죽었어요 마지막에 죽고 끝냈어요 일단 나뭇잎이랑 나뭇가지랑 여기는 곡괭이로 저거 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돌 뒤집어가지고 돌멩이였죠 그래가지고 굳이 저거 뭐야 곡괭이로 먼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돼지집이 이쪽에 있다고? 어? 잠깐만 아이씨 뭐야 아아 이거 여기서 이런거 나오는구나 똥이랑 똥 똥에 잠깐만 그거 니 똥 아닌데? 에잉? 야! 난 니 똥 주스인거 아니야! 잠깐만요 어허 아닌데? 그랬스 자 일단 돈 좀 얻어놓을게요 초반부터 돈 좀 얻어놓고 일단 마을은 이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네요 요 뒤쪽으로 쇳동구리가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마을 발견했고 빠른 마을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여기보다는 아 쟤는 돈을 안주는구나 경비병은 마르드님 안녕하세요 오 야 여기 상점가 다 모여있다 이번거는 지금 상점가 다 모여있죠 어 이거 괜찮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저기서 불나면은 답이 없다 똥 아까 버렸다가 다시 주웠는데 별일 없었어요 별거 없었어요 가져가도 되나? 되겠지? 그치? 별일 없죠 별일 없겠지? 어 사고만 안치면 돼 사고만 안치면 돼 지금 가장 중요한 게요 거래가 다시 되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일단 마을은 요쪽이고 요쪽 나가서 그 뭐야 하나 거래 아 혹시 모르니까 아 혹시 모르니까 얘네 돌 광보돼지들 일단 저거 거래해놓고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나중에 와가지고 테스터로 한번 해보자 저니! 저니! 가! 저니! 가! 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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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너! 야아! 아이씨! 그거 들어가네? 너 일로와라! 너 일로와라! 너 일로와라! 오늘은 꼭! 너는 꼭! 좋아지고 간다! 아이씨! 아오! 아우 깜짝이야 이씨! 조우실 뻔 했죠 조우실 뻔 했죠 말 그대로 망할 뻔 했죠 게임 터질뻔 했다 일단 이렇게 하고 일단 초반엔 맵 좀 넓힐게요 철도 필요하고 아니다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게 금 금 먼저 가져갈까 금 먼저 가져가는게 낫겠다 아무래도 쟤놈이 아직도 저기있어 따안 보자 불필 많은데 없어? 아 오케오케오케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생각해보니까 아 저 뭐라 안했어요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치 일단 빠르게 사비랑 망치를 가져가려면은 돌멩이가 필요하죠 저기까지 불 비춰줘 그치 민달팽이요? 요리 재료 요리 재료는 하나이지 않을까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야 미치.. 여기서 저게 나오는구나 개췄는데? 야 미쳤다 야 동굴에서 이런것도 나오는구나 개빠르죠 지금? 몇대까지 칠수있어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런거 좀 많이 주워갈게요 하고 망치 만들수있나 이제? 망치 만들수있죠 그치 일단 이렇게 만들어놓고 초반 필요한거는 어느정도 다 모아놨어 이제 모아놨고 그 다음 필요한게 일단 철지원 가가지고 철 좀 얻어와야되죠 에이 기둥 깨먹고 동굴 버려야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흠 맞선 맞댄지역이 요쪽은 저 바다지역이고 여긴 정글이고 정글은 가능하면 건너가기 싫은데? 정글은 가능하며 건너가기 싫은데? 고치지 않았을까요? 이쯤 됐으면은? 이거 범위 원숭이 소린데 이건 이걸로 베는게 아니고 자 저거 나오는거 다 죽여야겠다 못죽여? 나는 못죽이래? 이거 뭘로 못하죠 지금? 아 저거 부수고 싶은데 얘가 저거 아까 벌레 있잖아요 벌레 되는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술수 있으면 부수는게 좋은데 잠깐만 근처에 똥있다고? 아 정글 다 불태워버릴까 이거? 아래 거미줄 살짝 깔려 이런 미친 아 왜 하필 요 근처에 아 이걸 아 잠깐만 로스트 아이돌이다 줍줍하고 튀고싶은데 죽고 튈게요 그냥 이거는 죽고 튀자 죽고 튀자 거위라 야 근데 정글 너무 넓은데 이거? 정글 한번 가로질러 가봐야되거든요 이러면? 정글은 별로 없고 지금 아 이거 사금이구나 아니 왜 비가 와 지금 하필 안돼요 지금은 야 정글 너무 넓은데? 야 정글 타면 나중에 합시다 지금 비도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는게 낫겠다 이거 나중에 하는게 낫겠다 이거 네? 네? 어떤거요? 스포 있으면 스포 있으면 아 스포 있으면은 내가 목포 할거에요 아 근데 지금 아 죄송해요 지금 벗어나느라 못봐가지고 채팅을 아 스포 많을거 같아요 솔직히 나온지 지금 이제 한 일주일 됐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막 공략 다 됐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어지간한 궁창이 아니면 그게 안될텐데 아 쟤네 오후에 나오는구나 오케이 벌써가 아니에요 벌써 일주일정도 일주일정도 됐을걸요? 한국인이잖아 여러분들 한국인이야 아 나를 아프게 하다니 나를 아프게 하다니 네? 가장 중요한게 지금 철지역이거든요 동족이라니 저는 저런 동족 둔적 없어요 여기는 돼지촌이고 그럼 저쪽으로 가봐야겠네 아 하하 하하 지 하하 진짜 이씨 아우오ones 저 пад pity ride 네 크로로스님 안녕하세요 일루와 기사 딱 와 딱 와 오케이 에이씨 와아아ㅏ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사람 열받게하는 재주가 있어 저거 진짜 아앗 아앜 진짜 몰래와 몰래와 시앗을 아껴놓을 수 있으면 좋긴 할거에요 왜냐면은 시앗도 1원에 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껴놓고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많이 그래도 이룡아 양식 좀 얻어놨으니까 다행이지 아 짜증나 저거 저게 뭐야 대체 아 참 그래 거래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 돌 받으면은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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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돌 받으면은 제대로 이제 버그 풀린거거든요 돌 받는지 보자 죽여 돼지용들 형님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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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거래 제대로 된다 이제 야 이제 거래 제대로 된다 야 좋아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나무만 잘 캐도 돈은 충분히 벌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거래 보고 삐끗했어 아이씨 오늘 햄린 업데이트 오늘 됐나 모르겠어 오늘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비만 주워 나비만 나비만 그치 오직 나비만 괜히 꽃 잘못 주웠다가 척지지 말고 도토리는 가능하면 줍는 쪽으로 갈게요 그 뭐야 나무 심는 쪽으로 갈게요 한마 이건 별로고 돌만한 데가 이거 그냥 먹을게요 이거 먹고 아이씨 잠깐만 이거 버리고 이거 지금 철지용을 찾아야 되거든 제가 다른 것보다 우선 철이 있어야지 뭐가 될 텐데 아 설마 정글 가로질러야지 철지용이 나오는 거 아니겠지 아 콜라님 안녕하세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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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지용이다 아 음 큰 고기를 그냥 버리자 철지용 이렇게 밖에 없다고? 아 아 좋아 나비 나비 뭐야 나비 아 저런 아 뭐야 철지용 이거 밖에 없어? 지금? 아 넘어왔네 잠시만요 아 진짜 리얼? 리얼 트루? 참 트루? 설마 아 진짜 설마 아 웹 좀 더러운데 그리고 이게 뭐야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아닌데 이럴의 아 아 철 철이요 철은 그러니까 막 보면요 도구같은거 가위나 저런거 만드는데 쓰거든요 그래서 철 되게 많이 필요해요 저것도 가위가 있으면 이거 자르기 쉽거든 부딪혀! 꽝! 그치? 좋았어 여기 똥 여기 똥 그리고 너도 부딪혀 아! 진짜 시작 당구! 400점! 좋아 400점이상 당구금지 딱 그러면 철있는 지형을 좀 더 살펴봐야되건지 일단 철을 최대한 가져오고서 그리고 이제 정착생활을 시작할게요 정착은 역시 집을 만들때까지는 좀 밖에서 돼지집 근처에서 돌아다니면서 있을 것 같고 아 개구리 저리가 그 개구리 똑같은 개구리죠 이거? 문제는 철지형이 너무 없다 아 아 진짜 아 오케오케오케 철지형이다 보기때한테 티면 안돼 철만 조용히 죽고 가고 싶은데 이것도 왜 이렇게 좁아 아 아니 너무한거 아닙니까 진짜 이거 맵이 좀 안좋은데 이렇게 되면 지금 진짜 맵이 안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맵이 진짜 안좋은데 이거 돼지들이 철도 팔라나? 그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아 오케오케오케 여기도 있다 닭돌 닭돌 오케이 야 저거는 죽지마라 편안하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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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저거 어떻게 잡지? 근데? 알수 정리 려부도 잘 요놔 이렇게 나왔 intro 안 돼있어 이거라도 캐야겠어 지금 아싸 무한대로 철 캐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겠다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럼 여기서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더 캐달라고 한소연한 더 캐달라고 부탁을 하면 더 캐야지 오케이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하고 아 더 돌아봐야지 이거는 조금 아닌데요 얘는 뭘 보고 부들부들거리네 이거 보고 부들부들거리네 설마 저기서 철을 무한대로 파밍할 수 있는 건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에 무한대면은 되게 적으란 말이지 마채태 그치 동굴 내가 어디 있었더라 생각해보면 요쪽이 있죠 동굴 한번 가야되요 좀 있다가 과학기계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다 만들어봅시다 가위랑 이런 것도 다 만들고 가위랑 이런 것도 다 만들고 좋았어 퓨족돌 난 맵이요 oh 아 음... 으읍 어 ало 잠시만 이거랑 돼지 스킬 잠시만 돼지 스킨 넣어널던가 없는데 이거 빼놓을게요 그냥 딱 그러면 동굴을 먼저 갈까? 돼지집을 먼저 갈까? 인데요 돼지 쪽을 먼저 갈게요 지금 처리해야 될게 좀 있어 다 처리하고 돈으로 전환해가지고 그러가자 집 근처에 나무 심어놓고 나무로 먹고살고 충분히 굼탈주밸리 가능한데 이거? 돌이나 이런건 어차피 사면 되니깐요 굼탈주밸리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잘하면 그 오늘은 그러면 이거부터 거래를 하자 그래까 이거는 다 그냥 근처에다 심어놓을게요 안돼 안돼 서류 설이 지금 잘못하면 저 조져요 게임 그런 위험한 발상은 하는거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똥이나 죽고 당기자 일단은 그런 마을 마을 구경하면서 똥죽 합시다 마을 근처에 있으면은 나무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진짜 좋아 돼지집에 불질러도 쫓아온다고 하더라구요 똥이 몇개여 얘들은 이번에 햄릿 DLC에서 업데이트된거라서요 설마 비둘기야 이거? 닭둘기가 여기서 거래 다 하고 있는거 거래 다 하고 영주권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긴 한데 똥 어딨어? 나 이거 주순거구나 이미 딱 여기 있자 여기 있고 C는 최대한 아껴두고요 야채 애들 먹이면은 똥 사고 그 똥을 주숴면 1골드 그치? 더 있어? 없죠? 유물 상점이 어딨지? 요게 내 집 같거든요 지금? 딱 봐도 이거 내 집인데 이거 그래도 이번엔 마을 한가운데네요 다행히도 이거 같애 겁나 오르래 랠릭 랠릭 이거였나? 랠릭 그렇지 이분은 이거였죠 이거랑 베리 주얼 가져가 다 가져가 템창 좀 정리하자 보석 받는데 이제 한명만 더요 보석 팝니다 보석 이거 사실? 사실? 이거 안사는거 같은데? 아 얘는 베리였지? 페탈 아씨 영꽃잎 다 먹었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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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얼 그렇지 야 벌써 벌써 46원 벌었는데 이거 야 돈 많이 벌었죠 지금? 잠깐만 그러면 4원만 벌면 바로 영주권 딸 수 있을거 하거든 플럽이 이건가? 미친 잠깐만 무한동력이잖아 그럼 이거 무한동력이잖아 똥주서서 똥주면은 아 똥도 사는구나 쟤네 야 야 영주권 강이다 이건 야 집사자 집 어딨어 시티홀 가자 야야 야 겁나 빠르니 집 내 집이다 내 집 여러분들 올만에 집을 뚫었습니다 명장 좋았다 벌써 집 문서 뚫었죠? 그러면 일단 집을 가주고 나이 씨 이 숯은 뭐야 대체 일단 집에서 밥부터 먹어야 돼요 에이 허르맨도 여러분들 집이 어디입니까 이만한 집 있는게 어디야 오너쉽은 그냥 집에서 두고요 요거 놓고 돼지껍다고 놓고 음.. 사금 놓고 일단 사금 놓고? 똥 놓고 하나씩 밖에 안나져? 좀 주워 좋아 잠깐만 박쥐들이다 야 박쥐 들어오죠? 야 전투 준비 모두 전투 준비 오케이 오케이 그 보스터공이 내꺼입니다 선생님 이건 양보 못합니다 선생님 그치 그치 일단 첫번째거 끝났고 흠.. 더 볼만은데 없나? 금을 찾아야되거든요 이제 금 금 더 찾아가지고 저거를 얻어야되요 그 뭐야 알케민진 만들어야되거든요 이제 왜? 이거는 사회재산 같고 사회재산인지 저건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건만 봐서는 이것도 삽질로 가져올 수 있나 집에? 가져올 수 있네요 10개씩만 집 근처에 심어놓자 거처는 정했어 어 비료도 많아요 지금 10개씩만 심어놓고 뭐 이거 뭐지? 아 꽃이구나 꽃 잎 얻어갈려는 음 돼지도 있었잖아 그러면은 그 돼지는 나비를 잡아서 양봉을 하면 좋을텐데 집 근처에 근데 집이 중앙에 있는게 나쁜점은요 집을 넓게 못써요 그나마 다행히 요쪽을 쓰면 될 것 같긴 한데 드롭스.. 아 네 메모빌러님 들어가세요 드롭스는 저거에요 굶지마 투게더에요 일반 굶지마는 드롭스 적용이 안돼요 아쉽게도 그래가지고 이제 얍삼한 사람들이 이제 굶지마 방송 키면서 굶지마 투게더라고 적어놓긴 하거든요 잘못 걸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저는 일단 그건 안하고 있어요 확실한 하나는 그 뭐야 혹시나 싶어서 일단 동굴 들어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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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잠깐만 이 동굴이 아닌데? 아아! 전갈이다! 아아! 씨.. 도구 다 부서져 다 부서져 이씨! 집 잃었는데요? 잠깐만 아 그래도 금은 얻었다 다행히도 금은 얻었어요 길을 잃은 덕분에 금을 얻었어 지금 아니요 아아! 그거 부서지 말고 요거 그치? 한번 더? 좋았어 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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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배논걸랜드 아 씨 또 떴잖아 아니요 불편한 동거를 합시다 그냥 이거 기둥 부수면 침물하는지 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불편한 동거를 한 다음에 나가고 그래도 금은 얻었어요 금 많이 얻었으면 됐어 이거 아 근데 음식이 없는데 이제 나가자 나가요! 처음 동굴이 어디였지? 아 여기구나 아 저 아래구나 아 저 아래구나 나비 나비 그래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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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요 그치 저 혹시 아스파라거스에 끌리나? 아닌데? 나비 시체는 어때? 안 끌리죠? 안 끌리죠? 야 아스파라거스 진짜 잘 차는데? 햄릿이요? 그 뭐야 그 원숭이 같이 생긴 놈 있잖아요 그거 잡으면 되거든요? 그걸 잡으면 되거든요? 어려워요 근데 되게 어려워 여기 맞지? 어 부서지는거 보니까 이거 맞다 좋았어 여기서 자고 잠깐 버려놓고요 배농을 냈는데 잠깐 버려놓고 사이언스 머신이 나무 3개가 필요하네요 너무 많이 필요한데? 갔다올게요 이거는 음 거리를 잡아야되가지고 개빡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치? 그게 맞네? 아 여긴 무슨 방심을 못해 뭔 말 했다며 졌다고 나와가지고 아니요 그 뭐지? 독침으로 찌르는 거랑 집게로 집게로 찌르는 건 독이 없고요 그 전갈 그 촉 있잖아요 촉으로 찌르는 건 독이 딱 하더라구요 나는 정확하게 몰라 아직 아이 그 전갈 그 독침에 맞아본적이 있어야지 알지 막 아니 맞아본적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아니 맞아본적이 없어 난 모르겠네 아니 아니 하나 더 만들어버렸다 괜찮아 이거 뚫고 필요한 게 인프로드팜 그리고 도구에서 가위랑 치얼저 필요하고 아 그래 계란 다 구워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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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리지널에서 솔직히 물론 동굴은 제가 아직 몰라서 거기서 방심하면 안되는데 위층에서 방심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위 지역에서는 야 그 똥똥깡깡 어디갔지 똥깡똥깡 맞지 똥깡 똥깡 스피어 하나 만들어 놓고 로그 슈트가 아 나무 두개 더 필요하네 나무 더 가져올게요 이게 tamper 에잇 신선해서 재밌는거에요 오케이 세방 단 세방 자 오늘은 지하에서 살자 자 가서 보자 그치 투게더는 내 거인의 굴림까지만 될거에요 아직까지는 뭘 더 지원해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케미 인증 만들었고 이거보다는 로고 수트 하나 만들고 또 뭔가 만들 수 있니? 사인 말고 굳이 따지면 체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는게 나을거 같긴 한데 집에다가 상자 하나 만들고 화로를 만들어야 될까요 집에? 집에는 차라리 냉장고 아이스박스 기어 어디서 가지 기어가 문제네요 냉장고를 하기에는 일단 음식을 사먹으면 되긴 하거든 스프링쿨러 이건 알로이 일단 나머지 주워서 가자 이건 금을 어? 아껴서 가야지 베놈 이것도 주워가려면은 뭘 빼야되지? 2원 빼가자 이 골드 빼가자 이 골드 빼고 이제 이걸로 다 쉽게 캘 수 있거든요? 그렇지? 오케이 자 일단 그럼 집에 가서 집을 좀 꾸밉시다 똥도 많겠다 거래할 것도 좀 가져왔고 거래할만한거 그렇지? 배고프면은 집에 있는거 그냥 밥 먹으면 되거든요? 이거 똥을 좀 만들어가지고 철을 해야되는데 일단 이거부터 심자 일단 일단 이거 심고 거래는 당분간 나무로 할게요 잠깐만 내 집 어딨어? 내 집 어딨어? 내 집 어딨어? 집 가서 상점부터 상자부터 만들어야되는데 이 상자를 여기다가 이거는 안들고 나면 되겠죠? 제가 심은건데 제꺼겠지? 설마 제가 심은건데 제꺼치고 받겠지? 설마 진짜 설마 뭘 안하겠어요? 공공재원도 쟤들은 안케요 이거 또 많아 똥은 많아 자 하고 집 근처에 나무도 심고 보석 보석 잠깐만 저기 저기 아저씨 보석 그치 그치 이 아저씨는 랠리기였죠 똥이었나? 하a 가위로 이런것도 자를 수 있다던데 아 이거구나 시어가 야 어디서 똥소리난다 야 잠깐만 똥 똥 똥 똥 똥 똥 똥 똥 그치 일단 자르고 똥 좋아 이분이 이거였나?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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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받으실? 어? 아 뭐 나야 개꿀이지만 뭐 잠시만 이러면은 야 또 저건 또 뭐야 내 밭을 어디다가 만들건데 내 밭을 그러면 저쪽에다 한번 만들어볼까요? 요기다가 밭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내꺼는 저기 만들고 직근처에 피레침을 놔야되나? 아 잠시만 나 지금 배고프잖아 알케미엔진을 여기다 만들어 알케미엔진 만들고 이거 파이어피트 굳이 필요없죠? 인프로드팜 다른 돼지들은 안그런데 재만저래요 아 똥이 부족하구나 냉장고 말고 요리솥을 만들려면은 잠시만 요리솥이 돌은 그렇다치고 순여섯개였죠? 일단 나무를 하고 와야돼 조만간 제가 허름한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 나무를 싹다베서 여기로 가져갈까? 그럼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모가지가 걸린 시장집이라니 최종 목적은 그냥 쟤들을 휘하에 두는겁니다 여러분들 시장모가지는 뭐야 대체 돼지들을 발밑에다 두는 그런 위대한 생각을 해야지 시장모가져 쟤 아래에다 두겠다는 의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응? 일단 그러고 먹을게 필요한데 경비병을 다 매수하고 시장을 죽여야죠 여러분들 순서가 잘못됐잖아 경비병을 죽이고 시장을 죽이면 어떻게 경비병을 매수하는겁니다 여러분들 밭에 용과있다고? 미친 용과는 훔칠바난데? 잠깐만 이소린 고블론가? 아 왜 이쪽으로 빠져 자꾸 도구가 여러분들 매수하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게 해야지 내 손에 피를 묻히는 일이 왜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제 손에 피가 묻으면 안돼요 지금 이제 어떡하지? 배고픈데 일단 내 쟤는 이 돼지들은 보름달이도 멀쩡한거 같애 일루와! 난 널 먹어야 돼! 널 먹어야 된다고! 맛있는! 다람쥐! 고기! 먹자고! 장난감 사가는 애가 있긴 해요 있기는 애 장난감 사가는 애가 먹지마! 내꺼야 이거! 똥주? 그 고물 그 뭐지 유적지 저거 하던거 같던데 아닌가? 아 똥은 주는것보다요 그레스가 부족하네 이제? 그레스랑 이런것 좀 가져올게요 아 근데 용관은 솔직히 훔쳐보고 싶긴 해 용관은 좀 그 뭐야? 끌린다 좋아 얘네들은 문명사에 미루면서도 똥을 싸라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이져도 박소를 칠것이다 이제 이 나무는 제껍니다 요게 자라야되거든요 우선은? 잘하는게 첫번째 그러면은 가져오는 이걸 가져오는게 두번째 좀 가져오자 아 그전에 밥 먹자 우리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밥 돈 많아 나? 돈 많아 스스로한테 한턱을 쏴야지 이럴때 밥 밥 밥 밥 밥 외식하자 외식! 이제 좀 경제활동하면서 사는거 같네 미트볼 오잉스? 그치? 얍! 야씨 허리너기서 오잉스야? 아 질러! 어 다 사! 다 사! 아 중세수준의 향수가 발... 그 뭐지? 프랑스인가 거기서 향수가 발달한 이유도 저거였다메 그거였다면서 향수 발달한 이유가 그 막 똥냄새 지울라고 얘 하수도... 하수도가 좀 관리가 잘된 이유가 저런거 있을거에요 아마 가격 랜덤은 아니요 어? 아이고! 네 욱진님 호스팅감사합니다 나 미트볼 환영한다곤! 네 이거 다 먹고 네 호스팅감사합니다 어... 일단 풀댁이 다 주워오면 이거는... 얘네 사유 재산이죠? 네 욱진님 안녕하세여 이런거 캐야지 짠! 삽 어딨어? 삽 만들고 중세때가 로마때보다 미기했다고? 그정도야? 아니 근데 하긴 로마가 잘나가긴 했지 아니 근데 그건 로마가 너무 잘나간거 아니야? 일단 그럼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요쪽에다 넣고 뭘 버리지? 아 먹어 그냥 아 이거 그거지? 굶지마 햄릿 이번에 클로즈 베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29일 까지 클로즈 베타 하는건데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DLC가 12월 후반부 쯤에 나올거에요 후반부? 아마? 예상... 예상치로는? 로마는 십삭히게 됐다고? 하하하하 아 그 뭐지? 씹때문에 아마 씹때문에 씹혔을거에요 채팅이 재밌긴해요 아 지금 방금 호스팅 했으면 돼지도 못봤을거 아니야 뭐야 일단 풀 이정도 하고 똥 9개 정도면은 아니야 쟤네들 먹일 먹일 잡퇴이 필요해 똥으로 만들자 똥으로 만들고 잠깐만 똥 만들고 똥으로 돈 받고 아니 비로도 살까 그냥 돈도 많은데 이거 여러분들 이게 돼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돼지야 쟤 포그인가? 그럼 이제 여우랑 뭐랑 섞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돼지들 마을도 있어요 돼지들 거래도 해 저 지금 돼지 돼지마을 중간에서 살거든요 어디갔어 우리집 이거에요 요 근처에서 가장 얼음해 우리집이 얘네들 보름달에 영향 안받는거 같더라구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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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앞에 램프 하나 달아놓고 싶은데 해놓고 유일한 판자집 우울하다 음 그러면은 일단은 이거 뭐야 집 저거는 못팔아요? 있는거 못파나? 이거 어떻게 어떻게 팔아요 2등? 해머로 깨라고? 잠깐만 해머로? 아 뭐야 익스테리움 못팔구나? 잠깐만 왜왜왜왜왜왜 아 야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빠질께요 이거 또 옵니다 지금 이쯤 야 이거 드실? 아 님들 이거 드실? 어 먹어 먹어 일단 오이씨 이거지 이거지 똥 돈 내놔 그치 아이 아이 님 그럼 이거 똥 드실? 똥 드실이 아니라 음식 드실? 아니 너가 먹지말고 너 비벼 그치 오케이 돈 내놔 그치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적을걸요 천차만별일걸요 지금 이거는 보자 오 좋아 하나 자랐죠 세장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어 그레스가 하나 더 필요하죠 이거는 자 드실? 똥 주실? 돈도 주실? 그치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박스요? 집에 박스는 있어요 집안에 있어요 박스가 박스 여기다 하나 만들어놨고 이거 언제꺼죠 하고 집안에 전등 전등 을 이걸 요다 설치하나? 밖에다 그치 밖에다 설치 아 밖에 설치 못하는구나 야 딱 보면 이거 밖에 설치할만하게 생겼는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옷다 설치하네 집에다가 아 이거 누가 만든다 이거 밖에 설치할거 같은데 이거 이게 뭐야 돈으로 변해라 얍 하 하 씨 일단 세장을 만들게요 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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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장이 보자 그 세를 삼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일단 세장을 파피루스랑 금 4개 파피루스 금 4개 파피루스는 저쪽에서 하면 되고 금 4개 금 4개가 더 어려울텐데 슬슬 그러면 트레저헌팅을 가야되나 이거 트레저헌팅 가야겠다 이건 파피루스는 요런데 뒤져보면 있어요 요긴 많아요 파피루스가 오히려 더 구하기 쉬워졌어 배만 띄우면 되거든요 파피루스는 좋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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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러면은 코르크... 그... 그... 해가지고... 트레저헌팅을 해봅시다 이제 도구도 있고 무기도 있고 나쁘지 않아 유일하게 인사성 없다니 내가 얼마나 인사성이 밝은데 인사를 안할뿐이지 인사를 할땐 되게 밝게 해요 여러분들 하하핳ㅎㅎ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핳 나 이사하는거 봤어? 내가 어떻게 인사하는지 얼마나 이해 바르고 설정하게 하는지 알아? 자원 함부로 캐면 어떻게 되나요 저거 사회재산이라서요 저 죽일듯이 쫓아와요 함부로 캐면 안돼 그래가지고 이거 캐면 당장 쫓아오거든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창이 있어 걱정마세요 체력도 빵빵하고 지금 중요한건 코르크 나무 저거 최대한 많이 캐 가는게 중요하거든요 그치 핫산모자가 라이트 쪽에 있나 라이트가 요쪽 요거 코르크 핸들 요거 코르크 캔들 해트 문제는 갈때는 조금 얻기 쉬워졌는데요 저게 얻기 되게 어려졌어 거미줄 그 스파이더 몽키 잡으려면 조금 단단히 얻어야 될거 같거든요 여러분들 할 때 하는 그런게 멋진거지 아무 때나 인사하는건 멋진게 아니에요 그치 거릴라 아 그건 어떻게 처리하냐 딱봐도 일단 예전 잡거미보다는 세게 생겼어요 딱봐도 딱봐도 아 아 이씨 저거였어 저거였으면은 집가서 핵캔들 만들고 체력은 거의 까득이니까 아 아 아 이씨 아 아